취업 맛집 남인천 폴리텍 10개월을 투자하여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 전문기술과정과 하이테크과정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볼까요? 전문기술과정은 만 15세 이상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하이테크과정 항공에만 후가는 만 39세 이하로 항공산업기사, 항공기사, 항공기면장 중 항공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로 항공정비 분야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공통점으로는 10개월 국비무료과정이며 8월 조기 취업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기술과정으로 6개 학과가 있습니다 항공, 자동차, 위료기기 부품 가공 전문가를 꿈꾼다면 컴퓨터 응용기계과, 4차 산업요소 기술을 탄탄히 배워 로봇전자 분야 하드웨어, 펌웨어, 인공지능 전문가를 원한다면 로봇시스템과, AI 플러스 스마트팩토리 분야 융합설계 전문가를 꿈꾼다면 스마트기계 설계 제작과, 미래형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문가를 원한다면 전기자동차과, AI 융합 전기설비 및 전기제어시스템 전문가를 꿈꾼다면 스마트전기과, 불꽃철정 특수용접 현장 전문가를 원한다면 특수용접과, 전문기술을 익혀 평생기술로 평생직장을 보장하는 10개월 전문기술과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에마로 전문가를 꿈꾼다면 하이테크과정 항공에마로과, 항공에마로과는 C172 항공정비사과정, 항공기복합소대제작미수리과정, 비틀삼치렌즐런업과정 3개의 국토교통부 지점 항공훈련기관이기도 합니다 22년 재학생 100% 취업성공한 하이테크과정항공에마로학과입니다 입학생에게 드리는 특전으로는 기숙사 무료 제공, 국가기술자격증 필기면제, 매월장려금 및 교통비지급, 전액 무료 등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 남인천폴리텍에 지원 및 추천해주세요 최신실험 실습장비를 마음껏 사용하여 실무능력을 더 갖춰 취업성공하고자 하는 분 전문기술습득, 자격증 취득 후 평생기술로 평생직장을 꿈꾸는 분 기숙사비, 식비, 학비 아무 걱정 없이 취업준비에만 매진하여 고임금 취업성공을 원하는 분 취업에 더 강한 남인천폴리텍 국비 무료 10개월 취업맞춤과정 신입생 모집 입학이 곧 취업인 남인천폴리텍에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고맙습니다